삼성서울병원이 인공간세포를 이용해 급성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간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하루 안에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인공간세포를 투여해 사흘의 시간을 번 뒤 간이식 수술에 성공해 환자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간은 무균상태의 특수대지의 간세포를 이용해 만든 생체 조직으로 급성간부전 환자에게 투여하면 최대 일주일 정도 간의 기능인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로써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장기를 구하고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뇌기능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공간세포를 몇 차례 투여해 간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 간이 스스로 재생하는 치료제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